한국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하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게 약간 업그레이드된 방식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퀴즈 프로이기 때문에 작가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작가진들이 그대로 다시 뭉쳐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니 만큼 일단 문제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좋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떤 향수랄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컨셉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퀴즈 프로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비슷한 컨셉들이 좀 많은데 사실 아주 특색 있고 달라가지고 무엇보다도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 공통된 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그의 기쁜 마음으로 녹화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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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